자 따뜻한 토요일 오후 오전입니다. 겨울동안에 눈과 물이 다 담겨져 있던 것들이 추위가 어느정도 물러가면서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. 이 밭에서는 지하수거가 따로 안팠기 때문에 이 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.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구요. 괜히 처음에 오바해서 그냥 통을 잘 보세요. 고무통이 얼마나 많은지 다 비오면은 이렇게 물 여기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조립식 부품 중에서 그 디귿자 유바인데 이거를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이렇게 비를 모아서 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. 비오면 엄청 잘 모이고 그렇습니다.